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수지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영희시 수지구 송복동 송동마을 LG빌리지 3차 매물은 311동 20층으로 대지권 37평형에 전용면적 62평형 분야면적은 79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차입 3년 12월 기준으로 10억 5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7억 3,500만원 최저가로 어느 2차입 4년 9월 6일에 2차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7,35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동마을 LG빌리지 3차 아파트 79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며 일반평가는 10억 1천만원, 하위평가는 9억 8,500만원, 상위평가는 10억 3,500만원입니다. 전세가는 6억 3,500만원에서 7,50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매각물권을 살펴보면 LG건설이 시공하여 2002년 8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15개 동에 1,23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2.5대이며 경매물권은 최고층 20층 중 20층 79평형으로 방 5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10월 30일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5억 4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 가능성을 제거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1억 4,538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등기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물권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입회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의시 수지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나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무실 가르가 시스템을 통한 용의시 수지구 송복동 송동마을 LG 빌리지 3차 아파트 79평형의 최근 매면액을 살펴며 지난 2014년 7월에 13층이 10억 7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객 매물을 살펴보면 송동마을 LG 빌리지 3차 아파트 79평형의 매물호가는 312동 남양 12층이 15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용의시 수지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의시 수지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량은 90%, 매각률 46%, 경쟁률은 1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의시 수지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보선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기자로는 법원의 매각 문금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동마을 엘리빌리지 3차 아파트 79평형 경매 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